자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6% 빠지죠 뭐 다들 아실 겁니다 9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구요 거기에 대한 실망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실망스러워요 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쵸 뭐 기대하던 내용은 사실상 아예 안 나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뭐랄까요 조금 완전히 기대 이하다 근데 뭐 어느 정도까지 기대를 할 정도까지는 됐다 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앞으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매매를 이어가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요즘에 하도 입구수들이 너무 많아 같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를 그쵸 최소한 그 정도 자격은 된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인증을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1694번 화면이고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입니다 자 실제 1월 2일부터 올해 시작일이죠 2월 26일까지 제가 실제 매매한 제 계좌 수익률이구요 제가 지금까지 조회를 계속 눌렀는데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구요 실제 이때 그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좌 수익률은 91.8% 입니다 자 제가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는 이유는 그쵸 손실을 본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기 그리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률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럼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종목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계좌에 대한 부분은 여기 밑에 보이시죠 손실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의 계좌 수익률 91% 입니다 사실상 두 배 가까운 건데 두 달이 되지 않고 90% 이상의 수익을 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 대한 이 등락률이 그렇게 썩 좋은 편 아니었다 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구요 이 정도의 계좌 수익률을 내면 자 여기 보시면요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계좌들이구요 5108에 2229 그쵸 어느 정도 수익률인지 한번 보면 2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3521위 키움 전체에서 상위 1% 입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이 키움 키움에서 상위 1% 트레이더의 영상을 보고 있는 거니까 꼭 이해하셔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성과를 어느 정도 그 얻어가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의 수익을 내려면 어떤 종목을 거래 하길래 그쵸 이런 매매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뭐 대표적으로 제가 종목 공유를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구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 HLB 같은 경우에 장중 매수가 들어갔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시가 공략을 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밸류 프로그램이 오늘 나오니까 그쵸 상대적으로 약한 쪽을 공략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 한국전력 자 내용 보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 5% 강세 중에 있고 시가 공략이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완만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도 14% 정도의 상승 구간에 있는데 저는 중간에 매도를 했고 여기 2% 손절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공략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종목도 그렇고 한국전력도 그렇고 어떤 종목이다 신고가 종목이다 제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뭐 그랬을 때 요 정도 수익이 떨어집니다 그쵸 뭐 거의 뭐 준상한가 요런 식이 되는 거고 저는 어떤 섹터를 공략할 때 종목을 나눠서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을 공략하면서 레고 캔바이오나 이런 쪽을 공략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4.5%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죠 뭐 지난주에도 수익을 보기는 했지만 뭐 큰 폭의 수익을 본 건 아닙니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 완료된 매매를 봤을 때는 오늘 하안가 갔었던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자 보세요 제가 2월달 들어서 공략을 시작을 했구요 한 3일 정도 추가적으로 보유해서 47%의 수익 그쵸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오늘 하안가를 갔습니다 에브리봇이 근데 제가 매도한 가격보다 높아요 제가 매도한 가격은 36,500원 오늘 하안가금 가격은 38,900원 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제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 그쵸 그런데 추세를 유지한다 즉 신고가 종목이 이런 강한 추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그쵸 제가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 대략 한 2주가 채 안 안될 겁니다 한 6거래일 7거래일 정도 보유를 해서 28%의 수익 뭐 이런 종목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까 전에 보셨던 계좌 수익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덕산테 코피아도 그렇고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죠 네페스 아크 이런 경우에도 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을 때 매도를 한 결과 32%의 수익 이런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고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행에서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진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구요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 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그쵸 동일하게 이 주식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기대를 해볼 만한 구간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현대차를 볼 때 뭘 봐야 돼요 기아차를 같이 봐야 되죠 그쵸 기아 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내용이 1월 24일인가에 나왔습니다 이때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딱 신고가를 또 가버렸죠 근데 그 전에 신고가를 간 게 있습니다 12월달 그쵸 상대적으로 현대차보다 기아의 실적이 더 좋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기아차가 더 강한 움직임을 12월달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을 보였었던 현대가 오히려 가격대를 버티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구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빠지는데 이건 지난주까지 상대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되고 나서 저 재료 소멸에 의한 그런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바로 매수할 게 아니라 가격대 무엇보다 2주 안에 수익전환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느냐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그 상황이 좋은 내용이면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그 상황이 나쁜 내용이면 주가가 먼저 내려갑니다 에코프로 같은 거 1월 2월 주가 안 좋았죠 12월달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30% 이상 빠진 이유가 그 전에 좋은 내용들을 다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지금은 뭐가 된 거예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에 뭐가 발생했나요 먼저 상생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주는 거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매수해도 되는 구간까지 왔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은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거예요 더 보유해도 되지만 그건 수익 구간에서 보유를 하는 겁니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재료 소멸일지 아닐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검색을 해보면 제가 일부러 이 내용을 안 봤습니다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바뀌겠죠 그쵸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보고 왔어요 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상장사 7월부터 밸류업 공시 우등생 모은 지수 ETF 출시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왜 이걸로 인해서 수급이 온다고 한들 ETF는 누가 사요 개인들이 사서 만들어 내는 거기 때문에 그쵸 개인들의 수급이 어차피 들어와야 되고 투자가 동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뭐 정부 1차 세미나 스튜어드 인식 코드 연기금을 이용한 무언가를 하겠다 그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세제 지원 표창 참 표창은 진짜 어이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세제 지원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게요 자 보세요 세금을 정부에서 덜 걷고 그걸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 그러면 정부는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쵸 이걸로 인해서 무언가의 뭐 상황을 발생시킬 순 없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무조건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는 어 정부에서 무언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환경은요 이게 돼야 돼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 보세요 여기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요다 빼고 시가총액 순위로 한번 보면 미증시 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등 애플 2등 엔비디아 3등 입니다 이 세 개만 딱 볼게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일단 1등 마이크로소프트 어때요 주식수가 계속 줄죠 그쵸 주가 폭등 이거 주봉 볼까요 이정도면 뭐 천국의 계단이죠 그쵸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애플 뭐 애플 주가 뭐 말해 뭐합니까 그쵸 그리고 1봉 봅니다 어때요 주식수 계속 줄죠 주식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갑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엔비디아 그쵸 엔비디아는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해서는 신생 업체라고 볼 수 있죠 엔비디아도 물론 근 한 3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비하면 신생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년 차 정도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것보다 더 길죠 자 그러면 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올라가는 모든 주식은 주식수를 줄여갑니다 그래야 EPS가 올라가요 EPS가 뭐요 주당 순 이익입니다 이걸 올려야 되기 위해서는 주식수를 줄여야 되요 이익은 지속적으로 나면서 한국 시장은 특유의 ROE가 좀 낮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수를 줄여갈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너의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자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이런 내용 복잡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은 돈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써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업은 돈이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 가야 되죠 이러면서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신 그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러려면 사실상 투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인력에 대한 투자 뭐 장비에 대한 투자 여러가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그냥 다 그 설명하고 이해하기 복잡하니까 투자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특정 성장기에 접어 들어갔을 때 과도한 투자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럴 때 증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증시가 건전해져야 되고 나쁜 부분들을 퇴출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야 오너의 개념이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증자를 그쵸 정말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그쵸 정말 타당성 있는 증자를 하게 만들면 그 증자로 인해서 그쵸 기존 오너의 지분율이 감소가 됩니다 그쵸 목적 자체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1세대 2세대 3세대 재벌로 가면서 재벌의 비중 어 재벌 오너 일가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자를 지속적으로 해가면 그럼 증자는 어떤 겁니까 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과를 얻었을 때는 그쵸 소각을 시켜줘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대주주가 자 오너 일가의 지분이 줄어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에 그쵸 이득을 보는 게 똑같아지거든요 그쵸 이득을 보는 이유 자체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액션을 취할지를 사실 그걸 제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는 줬다 어느 정도까지 줬어요 나 그거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쵸 완만하게 조정 받아야 될 자리에서 조정 받을 만큼만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쵸 여기서 제가 안 따라갔어요 이거 제가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에서 보여드린 건데 제가 기아차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한번 매매했거든요 그쵸 정확하게 요 날 그쵸 요 날 딱 매매하고 그냥 바로 치우고 2% 손절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지금부터는 다시 공략해도 돼요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HLB 자 HLB 보면 자 딱 보세요 오늘 오늘 제가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 1월달에 제가 1월 22일 23일날 매수해서 거의 한 4일 하나 둘 셋인데 4일 정도 보유해서 31.9%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쵸 나왔는데 그 이후에 다시 기간 조정을 보내고 고가에 대한 테스트를 할 때 그쵸 오늘부터 매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한 번 먹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왜 올라가는 놈이 계속 가니까 에브리봇 같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에브리봇은 그 뒤에 너무 많이 올라서 제가 못한 겁니다 하한가를 가도 제가 판 것보다 더 높아요 가격이 근데 저는 여기서 47%의 수익을 봤다고요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놈이다 그쵸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아라 그 이야기를 들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봐야 되고 가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려면 기준점을 잡아야 돼요 기준점은 뭐예요 현대차가 될 수 있고 기아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현대차 기아차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잘 들으세요 이걸 이해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코리아 ft 자 내용 보세요 제가 코리아 ft 를 2월 초 들어서 매매를 했죠 28% 수익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 거래일만에 나왔습니다 근데 1월 24일을 기점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거 보고 한 거예요 어때요 신고가 그쵸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기대감 그래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1차적으로 무언가 실망 매물을 받아 먹을 단계에 지금은 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현대와 기아의 기준점을 두고 다른 종목을 하기 위해선 타점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하는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기준치를 잡을지 그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여기 현대차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뭐에요 아까 전에 보셨죠 2주 안에 내가 털고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털고 나오려면 수익전환이 되어야겠죠 수익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쵸 요 내용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 무엇보다 그쵸 무료 공개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구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 현대차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현대차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지만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가격을 먼저 반영합니다 자 그럼 답 나왔죠 지금 신고가에 가 있는 종목이 3 4 5월 달에 주도주가 됩니다 그쵸 이게 끝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신고가가 있는 종목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구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되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 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업 오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구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 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 에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구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업 오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구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렇죠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